이번 작업은 각박해진 세상에서 과거의 우리 정의라든지 우리 감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돌아보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런 향수를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둘러놓고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작업입니다 물통이라는 주제는 우리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사라져가는 이제 도시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우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현대식 건물에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이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만큼 이 물통 또한도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산물로 사라지게 될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물통을 소절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